천부경 정문. 만듦조화의 원리를 현시한 경전으로 오주의 섭리를 구도한 대종교의 주경이자 원경인 천부경의 정문입니다. 무릇 하늘엔 운수가 있고 땅에는 이치가 있으며 인사엔 법도가 있다. 큰 고의로 만들고 큰 슬기로 가르치며 큰 힘으로 다스림이 하늘의 권능이요. 곧게 낳고 곧게 되며 곧게 이루미 땅의 효능이며 바로 느끼고 바로 숨쉬고 바로 부딪힘이 인간의 지능이니 만물의 시작과 끝. 모이고 흩어짐 만나고 헤어짐 조이고 풀림 흐르고 멈춤 가고 오는 모든 현상이 이 운도 속에 존재한다. 천부경은 이러한 원리를 징험한 하늘의 예언서로 물리에 있어서는 구심 즉 원심임을 일깨우는 변화무상의 과학이요. 수행에 있어서는 외허인 듯 내공의 성력을 북돋우는 현묘운기의 비방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신리로서 인생을 끝돌린 천인관통의 고전이요. 경전에 있어서는 천경으로서 속경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무이의 진경이다. 그러므로 천수 지리 인사의 기본이 되는 만들매 섭리가 이 틀에 있고 가르침의 묘리가 이 속에 숨쉬며 다스림의 순리 또한 이 안에서 작용하니 인간의 사상이 아무리 넓고 크다 한들 천부의 추천에 불안좌정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천부경이야말로 이와 같은 불안과 무질서의 세상을 안정과 질서의 세계로 정치시키는 대종교의 고래의 경전이요. 민족과 인류의 우경보전으로 삼나만상의 시종과 만법귀일의 천리를 담은 시공을 초월한 불멸의 진리태다. 가닥의 선한 마음으로 접하면 천심이 열리고 악한 마음으로 접하면 인심이 망가지며 맑은 기운으로 대하면 천경이 비추고 흐린 기운으로 대하면 홍진이 뒤덮으며 두터운 뜻으로 받들면 천기가 가뭄하고 엷은 뜻으로 받들면 속기가 몸을 덤나니 천부경은 실로 견성과 연성 그리고 솔성의 삼합을 통한 성통공환의 귀감이요 자비와 천도 그리고 인의의 삼화를 통한 홍익인간의 나침반으로 우리 종문 3일신고의 주경이요 참전개경의 모전임을 받들어 새긴다. 대종교 종경 편수위원회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 성통공환 홍익인간 2화세계 만만세